오늘 저는 이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영접할 것을 권면한 이후에 바울의 마음에는 이미 고린도 성도들이 머무는 방이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였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연합에 대한 갈망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살고 싶어할 정도의 사랑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그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이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이 누렸던 그 유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편지는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신은 현재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 편지의 내용은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을 모욕했던 사람들에 대한 강한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 바울은 후회한 것입니다. 그가 후회를 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 어떤 근심에 쌓이게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보낸 서신에 대해서 후회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에 쌓이지는 않을까를 고민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을 잠시 근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8절에서 기록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잠시 근심한 이유는 바울이 기록한 이 눈물의 편지에 강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오래 근심하지 않고 빠르게 바울이 권면한 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을 긁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모욕하고 모함한 이들에 대한 징계를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거나 또는 아예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무시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진실되이 사랑하며 진리를 가르쳤던 만큼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이 옳은지 빠르게 분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권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있던 후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 기쁨은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함에 이르게 된 까닭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러한 근심을 통해 얻는 유익을 세상의 근심과 대조함을 통해서 이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이며 또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에 대한 근심 진리에 벗어난 행동에 대한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져야 하는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도 죄에 대한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에 대한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양심을 향해 호소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는 결국 그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죄와 죄책의 노예계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회개의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거나 어떤 심리적인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실존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오는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는 반대인 이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탈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자꾸만 더 멀어져가기 때문에 자꾸 사망의 늪으로 빠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손실에 대한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죄에 대한 근심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권리, 내가 벌어야 할 돈, 내가 살아야 할 집, 내가 받아야 하는 명예 등의 손실을 입었을 때에 하게 되는 근심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러한 손실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근심 그것이 바로 세상의 근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죄악된 삶을 부추기게 되고 그러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의 늪으로 더욱더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아파하며 회개할 때에는 회개를 한 이후에는 얼마나 마음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죄인처럼 살면서 숨어 살면서 도망쳐 살면서 자신의 죄악된 삶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살았지만 참된 회개를 한 이후에는 그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됨을 진정한 회개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큰지 말로 형언할 수 없었고 그래서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계속 후회하게 합니다. 더 깊은 어둠으로 더 깊은 괴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더 많이 속였어야 하는데 더 많이 뺏었어야 하는데 더 많이 밟고 올라섰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죄악된 삶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탐욕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탐욕을 채우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평생을 근심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로뉴다입니다. 베드로와 가로뉴다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고 가로뉴다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로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둘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근심하는 가운데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며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로뉴다는 베드로와 같이 근심은 했지만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악을 누이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목을 메어서 자살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하였다면 그는 자살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비록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를 위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용서하고 가로뉴다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사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생활을 하다 보면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근심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때로는 그 근심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왜 이 근심이 오게 되었는지 이 근심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의 근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근심케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근심과 회개는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근심과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근심이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쾌락과 이 만족과 이 유희를 더 누리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결국은 죽이게 하는 근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근심은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변화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냥 내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참된 회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게 되었고 그 근심은 곧바로 회개로 이어져서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11절 2하에서 바울은 이 근심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지도자인 바울에 대한 간절함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또한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모함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였고 또한 바울을 존경하게 하였고 바울을 사랑하게 하였고 또한 진리를 수호하게 하였음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유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서로를 진실되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근심하게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 근심함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는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유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아영교의 성도인들 역시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는 그 유익을 경험하시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와 그에 따른 행동의 실천을 통해서 기뻐했는데 그와 동시에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더욱더 많이 기뻐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디도가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디도가 기뻐한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파송한 첫 번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디도 이전에 아볼로와 디모데가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디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걱정됐겠죠. 바울이 모욕을 당했듯이 자신도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디도를 전혀 맞아들이지 않고 내쫓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두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볼로와 디모데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디도는 뜻밖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구서 7장 7절에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왔고 그 위로로 바울을 위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여서 순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내칠 줄 알았던 그들이 왕고하게 버틸 줄 알았던 그들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같은 정반대로 너무나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에서 디도는 긴장했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하고 우려했던 모든 마음들이 싹 사라질 만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진리와 신학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디도와 그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바울 자신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미 자랑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랑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디도를 파송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좋은 교회야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가르쳐준 복음과 진리를 잘 배웠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디도 자네가 가도 잘 영접해서 또한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아마 그렇게 디도에게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해놓았기 때문에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자랑한 대로 디도에게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디도를 험지로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바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정말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 자신이 자랑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도와 바울은 모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다 기뻐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을 둘 모두 경험한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울과 디도가 기뻐하였던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울은 자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자랑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토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숨기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토인은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뉴스에 부끄러운 소식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명의 선한 그리스토인들이 이렇게 좋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한 직장 상사들이 이 사람은 그리스토인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자랑스럽게 세워질 때에 바울과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토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영교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앞에서 이 모든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와 같은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힌 채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후회함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근심을 하는 그러한 근심의 유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제목입니다.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된 회개를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을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랑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과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